넵지 노믹스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체입니다. 넵지 노믹스는 2020년 9월 22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12.3% 하락한 3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24일 대비 약 마이너스 11.59%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7월 31일 5만 7,800원, 52주 최저가는 2019년 10월 4일 3,98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3월 10일 2,60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9년 12월 20일 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넵지 노믹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612.27%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5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2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0년 9월 2일 가장 많은 5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0년 9월 4일 가장 많은 6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56%에서 약 0.74%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8월 14일 약 5.03%, 최저 지분율은 2020년 3월 12일 약 0%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82억 3,737만이며, 2015년 235억 대비 약 62.0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40억 9,498만원으로, 2015년 10억 대비 약 296.65%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0.71%입니다. 순이익은 약 31억 7,498만원으로, 2015년 16억 대비 약 95.22%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8.3%입니다. 넵지노믹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15.89배이며, 지난 2015년 75.13배에 비해 약 54.24%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8.37배, 코스다 평균은 11.32배,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어 평균은 마이너스 21.14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9.75배이며, 지난 2015년 5.52배에 비해 약 76.75%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32배, 코스다 평균은 2.41배,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어 평균은 마이너스 0.4배입니다. ROA는 6.15%, ROE는 8.41%입니다. 넵지노믹스의 시가총액은 4,195억 4,79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6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69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14위입니다. 매출액은 382억 3,73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692위, 코스닥 종목 기준 944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8위입니다. 영업이익은 40억 9,49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119위, 코스닥 종목 기준 565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3위입니다. 순이익은 31억 7,49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030위, 코스닥 종목 기준 544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4위입니다. 지난 7년간 랩지노믹스는 6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5년 10월 22일부터 2017년 3월 9일까지 하락 추세, 2017년 3월 9일부터 2019년 4월 16일까지 하락 추세, 2019년 4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8월에 57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월에 마이너스 416%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은 아멘